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이 미사의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의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힘을 저희에게 주시어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의 인정식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폴로가 쿠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세상에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은 흩어지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네 연기가 흩날리듯 그들은 흩어지고 불길에 밀초가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가네 세상에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세상에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세상에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계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상에는 참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편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노동력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잉여 노동력 편리한 잉여 노동력 이것이 편리한데 이것이 필요하게 되면 노예들을 또 사람들을 팔아넘긴다든지 이런 그런 나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흔히 따라다니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리한 거죠 자본이라는 편리함 이 편리함이 필요한 것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 때문에 사기, 방탕,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일륜을 저버리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여러 경험들을 하실 테니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간에는 편리한 핸드폰이라고 얘기되어지는 통신기기들이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중독 문제라든지 또 통신기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편리한 것을 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면 의무는 선택이 된다 이것 역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평화방송에서 미사를 하는 것 참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병자들도 있으시니까 병원에서도 또 몸이 허약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리하게 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성당에 단체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편리함이 필요함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 코로나 시국이 끝나든 건강을 회복하든 또 그렇게 되면 의무라고 얘기되어지는 신자의 의무 주일미사를 참내야 한다든지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들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은 가도 되고 말고 또 방송을 볼까라는 그런 유혹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편리함이 필요함이 될 때 의무 꼭 해야 될 것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리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아서는 일회용품들이라든지 이런 편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환경문제 의무로 보존을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환경문제 자체도 선택이 돼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교황님 말씀으로는 조금 불편한 것을 선택하자 조금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자 그럴 때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필요로 했었을 때 의미는 은총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에 또 독서에 성령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청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과 막 싸우려는 것도 없지만 세상 안에서 참 자유롭고 평화롭고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꼭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우리는 나눔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럴 때 그 희생과 사랑과 나눔이 그 의미가 은총이라는 가득 찬 풍요로움으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편리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그 선택된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의미로 말미암아 은총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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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씻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씻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흠없는 제사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 마음의 천상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희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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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산을 들어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혼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대역수의 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 제안 싸우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구하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심심을 통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고륵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었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의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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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신 길 함께 보내셨네 한글자막 by 한효정